오성 지난달 11월 한달 동안에 일본의 주요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11월 11일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발생했던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매우 불안한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에 일본 도쿄도 23구에서 규모 4.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1월 23일에는 동북지역 위아기현 아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24일에는 또다시 대만 근처의 유나군이 근처에서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밀큐해구의 폭발 위험과 함께 일본 판경대에서 큰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나흐루인 11월 28일에는 남미 페루 에서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부레고리가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레고리 페루에서의 규모 7.5의 강진 발생 하루 뒤인 11월 29일에는 일본 도쿄 남쪽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의 경계 근처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곳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 는 12월 5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발생한 후에 8월 16일 100년 만에 해적하산의 대폭발인 후쿠토쿠오카노바의 17km까지 분연히 치솟는 대분화 이후의 3개월 후인 현재까지도 대폭발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12월 4일부터 오늘 5일까지 도쿄아열도에서 수십 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올 4월에도 도쿄아열도에서 250번의 군발 지진이 근처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도쿄아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에도 도쿄아열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고 그 후 4월에 구마모토 대지진과 10월에 도토리 중부강진과 11월에 호프시마 진도오약강진과 12월에 이바라키연에서 진도오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 4월에 도쿄아 군발 지진 발생 이후에 이즈오시마에서도 군발 지진이 있었으며 12월 5일 현재도 이즈오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지진의 그림자가 일본에 많이 가까워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